안나가 읽어주는 10편의 아라비안 나이트 잔인한 샤리아르 왕에게 일천 하루 동안 매일 밤마다 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에 천일야화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는 아랍에서 전해지는 작자 미상의 이야기들을 한데 모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분량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전래동화 같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독자분들이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들을 모아놨는데요. 저는 그 중 아라비안 나이트의 시작 당나귀와 황소와 일꾼 상인과 지니 요정 첫 번째 노인과 암사슴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노인과 검은 개의 두 마리에 얽힌 이야기 알리바바와 사시빈의 도둑 어부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 왕과 의사 두 반에 관한 이야기 남편과 앵무새에 관한 이야기 벌을 받은 대신에 관한 이야기까지 열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재미있게 잘 들어주세요. 안나가 읽어주는 아라비안 나이트 고대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 연대기를 보면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기로 이름난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지혜롭고 사려가 깊어 백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으며 용맹스럽고 잘 훈련된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이웃나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왕위 계승자인 큰아들 샤리아르는 왕처럼 아주 덕망이 높았고 작은 아들 샤스나는 역시 그에 못지않은 덕성을 지니고 있었다. 오랫동안 화평한 가운데 왕위 나라를 다스리다 죽자 샤리아르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왕국의 법에 따라서 장남이 아닌 샤스나는 조그만 땅덩어리도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형이 누리는 행복을 시세막인커녕 형의 마음에 들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어렵지 않게 형의 마음을 살 수 있었다. 본래부터 동생에게 큰 애정을 가지고 있던 샤리아르는 타타르 왕국을 그에게 주었다. 샤스나는 즉시 타타르로 가서 그곳의 도시인 사마르칸트의 궁전을 지을 터를 정했다. 그로부터 십 년이 흐른 뒤 그동안 동생을 보지 못한 샤리아르는 동생이 몹시 보고 싶어졌다. 그리하여 동생을 자신의 궁전으로 초대하기 위해 대신을 보냈다. 대신이 사마르칸트 근처에 도착했을 때 샤스나는 소식을 듣고 영주들을 거느리고 그를 맞으러 나왔다. 영주들은 황제가 보낸 대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왔다. 타타르 왕은 반갑게 대신을 맞으며 형의 안부를 물었다. 대신은 형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하고는 그곳에 온 목적을 말했다. 샤스나는 감격에 차서 대답했다. 현명하신 대신이요 형님이신 황제께서 내게 이같은 영광을 주시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 나 역시 형님을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모르오. 내 왕국은 평화로우니 십 일이면 떠날 준비를 할 수가 있소. 그러니 수고스럽게 굳이 성 안까지 오실 필요가 없소. 여기에 천막을 치고 기다려주시오. 당신과 수행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마련해 주겠소. 대신은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십 일 후 떠날 준비를 마친 샤스나는 아내인 왕비를 두고 저녁에 수행원들 데리고 도시를 벗어났다. 그는 대신의 천막 옆에 자신이 묵을 막살을 마련하고 대신과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몹시 사랑하는 왕비를 한 번 더 보고 싶어 혼자서 막살을 나와 궁전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왕비가 적과 내통하며 자신을 배신할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은가? 그는 가슴이 무너져 내려앉았다. 불운한 왕은 분함을 못 이겨 배신자들이 그가 온 것을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긴 칼을 뽑아 들고 그들의 묵을 쳐 시체를 궁전 밖 도랑으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복수를 하고 막사로 돌아온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막살을 거드라 명하고는 날이 밝기 전에 행군을 서둘렀다. 행군과 함께 울려 퍼지는 큰 북과 악기 소리에 모두 즐거워하였지만 왕만은 그렇지 못했다. 그는 아내가 배신했다는 사실이 몹시 괴로워 행군하는 내내 매우 침울해했다. 그가 페르시아 수도 가까이 다다르자 샤리아르 황제와 그의 신하들이 모두 나와 그를 맞이하였다. 두 왕은 서로를 보자 너무 기뻐서 마차에서 내려 서로 얼싸 안고 애정과 존경어린 말을 주고받고는 다시 마차에 올라타 백성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궁전으로 향했다. 황제는 동생을 위해 마련해둔 궁전 거처로 동생을 안내했는데 자신의 거처와 정원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곳이었다. 사실 동생이 거처할 궁전은 연회와 다른 행사들이 열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화로웠다. 샤리아르는 동생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도록 곧바로 그곳을 나갔다. 동생이 목욕을 끝내자 샤리아르가 곧 다시 돌아왔다. 두 왕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정담을 나누며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샤리아르는 시간이 너무 늦은 걸 알고 동생이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떴다. 불운한 샤스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형과 이야기하는 동안 잠시 잊혔던 슬픔이 밀려들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쓰라린 기억으로 밤새 괴로워했다. 아내가 내통하던 장면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라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다.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몹시 비참한 감정에 빠져들었다. 그의 얼굴에 그러한 감정이 너무도 역력하게 나타나 황제가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샤리아르는 동생이 침울해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며 날마다 색다른 즐거움이나 가장 호화로운 여응으로 동생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동생의 근심을 덜어주기는커녕 더욱더 슬프게 만들었다. 어느 날 샤리아르가 수도에서 이틀이 걸리는 사슴들이 아주 많이 사는 지역에서 사냥시합을 열자고 하자 샤스나는 건강이 나빠 함께 갈 수 없으니 참석하지 못하는 점을 용서해달라고 청했다. 동생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고 싶지 않았던 황제는 동생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귀족들만 데리고 사냥에 나섰다. 이렇게 해서 혼자 남은 타타르 왕은 방에 틀어박혀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문 옆에 앉아있었다. 그곳은 안에서 바깥은 볼 수 있어도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곳이었다. 잠시 후 그는 온 신경을 곤주석에 만드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황제의 궁전으로 통하는 밀실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몇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들 가운데 황비가 끼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나머지 사람들과 뚜렷이 구별되었다. 황비는 타타르 왕이 황제와 함께 사냥을 나가고 없는 줄 알고 수행원들과 함께 그의 창문 가까이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는 황비가 동행한 사람들과 반역의 음모를 꾸미며 밀담을 나누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황비의 비열한 행동을 보면서 타타르 왕은 수많은 생각에 잠겼다. 나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을 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명예와 재산을 탐내는 자들의 존재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야 일치가 그러할진데 비탄에 젖어 나를 망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런 불운한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지 그 순간부터 그는 괴로움을 털어버렸다. 그는 저녁 식사를 가져오라 하여 사마르칸트를 떠난 후 처음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그를 위해 연주해주는 음악을 즐겼다. 그 후 그는 매우 쾌활해졌다. 황제가 돌아온다는 정갈이 오자 그는 나가서 황제를 맞으며 아주 유쾌하게 인사를 했다. 동생이 떠날 때처럼 취물하리라 생각했던 샤르야르는 동생의 유쾌한 모습을 보고 너무도 기뻤다. 내 아우야, 내가 없는 동안 기운을 차리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서 참으로 다행이구나. 네가 왜 그처럼 우울해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그렇지 않은지 물어봐도 될까? 타타르 왕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해하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형님은 저의 황제이시자 주인님이십니다. 하지만 청하건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수 없다, 아우야! 하고 황제가 말했다. 대답해야 하느니라 꼭 들어야겠다. 황제의 강곡한 청에 못 이겨 샤스나는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형님, 제게 명하시니 말씀해 드리지요. 그는 사마르칸트에서 왕비가 배신한 일에 대해 얘기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 때문에 제가 슬퍼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리 침을 해야 할 만하지 않습니까? 네, 아우야! 하고 황제가 말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다니, 네 나라와 너를 배신한 그 자들을 처단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그 누구도! 네가 한 일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일이었으니까.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보다 더한 일을 했을 것이다. 이제 네가 왜 그리 우울해했는지 알겠구나. 너무도 괴롭고 분통한 일을 겪었으니 그럴 수밖에. 오, 참으로 희한한 경험을 했구나. 하지만 너에게 다시 마음의 병원을 되찾아주신 신께 감사할 따름이야. 이제 네가 그처럼 병원을 찾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이니, 그에 대해 하나도 숨김없이 말해다오. 샤스나는 형을 생각하니 이번엔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황제가 집요하게 물어와서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연히 듣게 된 황비의 밀담에 대해 털어놓았다. 샤스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이 같은 밀담을 엿듣게 되자 여자란 모두 천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여자들의 충실함을 믿는 남자라는 존재가 참으로 나약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생각들도 들었지요. 요컨대 내가 할 수 있는 죄에서는 나 자신을 위해 마음을 편히 갖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께서 언제 형님을 배신할지 모르니 그에 대해 형님에게 경고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동생에게서 끔찍한 소식을 전해들은 황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즉시 황비와 공모자들을 처형하라고 명했다. 이러한 가혹한 조치를 취한 후 어떤 여자도 믿지 못하게 된 황제는 앞으로 결혼하게 될 여자들이 그와 같은 배신을 하지 못하도록 결혼을 하고 하룻밤을 지내면 다음 날 아침 목을 졸라 죽이기로 결심했다. 스스로 이러한 잔인한 법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 황제는 타타르 왕이 떠나는 즉시 이 법을 시행하기로 맹세하였다. 곧이어 타타르 왕은 황제가 준 훌륭한 선물들을 가득 싣고 길을 떠났다. 샤스난이 떠나자 샤리아르는 재상을 불러 자신의 맹세에 대해 알리고 날마다 새로운 신부를 데려다 바치라고 명했다. 재상은 그런 명령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내키지 않았지만 그의 주인인 황제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했기 때문에 명령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매일 황제와 결혼한 처녀들이 아내가 된 다음 날 죽임을 당했다. 이 같은 극악한 잔혹행위가 널리 알려지자 온 도시가 술렁거렸지만 울며 탄식을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딸을 잃고 통곡하며 처절해하는 아버지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딸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마음 조리는 어머니들도 온 도시가 걱정과 비탄으로 가득했다. 이제까지 황제에게 쏟아졌던 찬사와 축복 대신 저주의 말들이 백성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잔혹한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재상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은 세에라자드였고 작은 딸은 디나르자드였다. 작은 딸도 재주가 아주 많았지만 큰 딸은 여자로서 대단한 용기와 기지와 과단성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많은 책을 읽은 데다 기억력이 뛰어나서 읽은 내용을 하나같이 생생하게 기억했다. 철학, 의학, 역사 그리고 교양에 정통했으며 시를 짓는 솜씨는 당대 최고의 시인을 훨씬 능가했다. 게다가 미모가 완벽할 정도로 뛰어났으며 하는 일마다 미덕을 발휘했다. 재상은 큰 딸을 애지중지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을만 했으니까. 어느 날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던 중 세에라자드가 말했다. 아버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발 제 청을 들어주시기 바라요. 거절하지 않겠다. 온당하고 합당한 부탁이면 말이다. 하고 재상이 대답했다. 온당함으로 말하자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하고 세에라자드가 말을 이어갔다. 온당한 지의 여부는 제가 이러한 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듣고 판단해 주세요. 저는 이 도시에 사는 가족들에게 황제께서 행하시는 야만적인 행위를 중단시키고 싶어요. 저는 그처럼 끔찍하게 딸을 잃을까 무서워하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고통스러운 걱정을 말끔히 없애주고 싶어요. 딸아, 하고 재상이 입을 열었다. 너의 의도는 참으로 높이 살만하구나. 하지만 네가 치료하고자 하는 그 사악한 존재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 같다.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생각이냐? 아버지, 하고 세에라자드가 대답했다. 황제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신부를 드립니다. 그러니 저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을 생각하시어 저를 황제에게 데려다 주세요. 재상은 이 말을 듣고 공포에 질렸다. 어, 맙소사! 하고 재상이 흥분하여 말했다. 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그런 위험한 부탁을 하다니! 황제가 어떤 맹세를 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고도 날더러 널 황제에게 시집 보내달란 말이냐? 그 같은 분별 없는 열정 때문에 네가 어찌 될지 잘 생각해 보거라. 알아요, 아버지! 하고 품성이 착한 세에라자드가 대답했다. 제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죽게 된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거예요. 제가 성공을 거둔다면 이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될 거고요. 안 된다, 안 돼! 하고 재상이 말했다. 불보듯 뻔한 그런 위험 속으로 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 내가 허락할 것이라곤 생각지도 말아라. 황제께서 나의 긴 칼을 네 가슴에 겨누라고 명한다면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겠지. 아버지로서 그럼 못할 짓이 또 어디 있겠느냐. 아, 설사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 손을 네 피로 물들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내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워 할지에 대해서는 염려해 주려무나. 한 번 더 청하건대. 아버지,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하고 세라자드가 말했다. 네 고집에 화가 나는구나. 하고 재상이 목소리를 높였다. 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느냐. 무모하게 위험한 일에 뛰어들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덤벼드는 자는 결코 끝이 좋지 않으리라. 잘 먹고 잘 지내던 당나귀가 자기 궤에 속아 결국 고생만 하게 되는 그 꼴이 될까 염려되는구나. 당나귀가 어떻게 불행하게 되었는데요? 하고 세라자드가 물었다. 듣고 싶다면 얘기해 주마. 하고 재상이 대답했다. 2장 당나귀와 황소와 일꾼 아주 부유한 한 상인이 시골의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온갖 종류의 소들을 기르고 있었단다. 상인에게는 동물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지. 그런데 자기가 들은 동물들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되었단다. 그렇게 하면 목숨을 잃게 되어 있었지. 상인은 작은 외양간에 황소와 당나귀를 한 대 넣어 키우고 있었단다. 어느 날 상인이 그 외양간 옆에 앉아 있었는데 황소가 당나귀에게 하는 말이 들렸지. 와, 넌 편하게 쉬면서 할 일도 별로 없으니 정말 행복하겠다. 주인이 널 정성들여 반질반질 닦아주고 씻겨주는 데다. 넌 날마다 미끈한 옥수수와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먹잖아. 네가 하는 중요한 일이라곤 주인님을 싫어 나르는 것이 고작인데 주인님이 나들이를 하는 일마저 거의 없으니 그것마저 없다면 너는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노는 거나 다름없지. 넌 그렇게 운이 좋은데 내 신세는 저량하기 짝이 없어. 나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멍해를 메고 밤늦게까지 쟁기질을 해야 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어쩔 때는 완전히 녹초가 되지. 게다가 늘 내 뒤에서 나를 끄는 일꾼이 계속 매질을 해대기까지 한단다. 그렇게 쟁기를 끊으라 살같이 다 벗겨져버렸어. 한마디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을 하지.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맛없는 음식을 그것도 허기를 달랠 정도밖에 주지 않아. 이러니 네 신세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니? 당나귀는 황소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황소가 말을 마치자 이렇게 대답했지. 사람들이 널 어리석은 짐승이라고 하더니 틀리지 않는 말이네. 넌 정말 단순하게 짝이 없구나.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널 부려먹는데도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다니. 하지만 힘이 센 것만큼 용기도 있다면 사람들이 널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못할 거야. 널 외양간에 메어놓으려 할 때 왜 저항하지 않는 거야? 왜 뿔로 받아버리지 않지? 발로 밟아 네가 화났다는 걸 왜 보여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왜 소리를 질러 그들을 겁먹게 만들지 않지? 넌 네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타고났으면서도 그걸 사용할 줄 몰라. 그들이 한심한 콩이나 지푸라기를 가져다주면 그 음식에 입도 대지 마. 그냥 냄새만 맡고 먹지 마. 내 충고를 따른다면 너에 대한 대우가 곧 달라질 거야.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걸? 황소는 당나귀의 충고를 선의로 받아들이고 매우 고마워했지.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꾼이 황소를 데리러 갔단다. 일꾼은 황소를 쟁기에 매고 평상시대로 일터로 끌고 갔어. 하지만 당나귀의 충고를 귀담아 들었던 황소는 그날 내내 애를 먹였지. 저녁에 일꾼이 외양간으로 데려와 메어놓으려 하자 아기를 품고 있던 황소는 평상시대로 고분고분 머리를 들이밀지 않고 뒤로 물려서면서 고래에 고래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는 불로 들이받을 것처럼 일꾼에게 달려들었지. 한마디로 말해서 황소는 당나귀가 해준 충고대로 했던 거야. 다음날 일꾼은 평소와 다름없이 황소를 일터로 끌고 가려고 외양간으로 갔어. 그런데 전날 밤에 그가 넣어준 콩과 밀집이 손도 대지 않은 치의 여물통에 그대로 있는 거야. 황소는 두 다리를 뻗고 이상한 숨소리를 내며 헐떡거리면서 땅바닥에 누워있고 말이야. 일꾼은 황소가 아프다고 믿고는 가엾게 여기며 그 상태로는 일터로 끌고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즉시 주인한테 가서 그 사실을 알렸단다. 황소가 짓궂은 당나귀의 충고에 따라 아픈 척하고 있음을 눈치챈 상인은 당나귀를 혼내줄 작정을 하고 일꾼에게 가서 황소 대신 당나귀를 쟁기에 매어 호되게 일을 시키라고 명령했지. 일꾼은 주인이 명하는 대로 따랐어. 그래서 당나귀는 하루 종일 쟁기를 끌어야 했어. 당나귀는 그런 일에는 서툴렀기 때문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지. 게다가 호되게 매질을 당해서 저녁에 외양간으로 돌아오자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단다. 한편 황소는 아주 만족스러웠지. 황소는 외양간에 있는 음식을 다 먹어치우고 하루 종일 쉬었어. 당나귀의 충고를 따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친절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 수천 번 축복을 해 주었지. 그리고 저녁에 당나귀가 돌아오자 너무도 고맙다고 말했어. 당나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 완전히 녹초가 되어 반쯤 죽은 듯이 고라떨어져 버렸거든.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친 제상이 세이라자드에게 말했다. 딸아, 네 행동이 이 당나귀 같구나. 잘못된 반단으로 파멸을 자초하게 될 거다. 내 충고대로 잠자코 있거라. 죽음을 앞당기려 하지 말고. 아버지, 하고 세이라자드가 대답했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제 결심이 변하진 않아요. 황제께 저를 신부로 데려다 주실 때까지 계속 소를 거예요. 딸이 계속 고집을 부릴 것을 안 제상이 말했다. 이런, 계속 고집을 부리니 앞서 말한 상인이 자기 아내에게 했던 대로 하지 않을 수 없구나. 당나귀가 철양한 신세가 된 것을 안 상인은 당나귀와 황소가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지 궁금했단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아내를 데리고 달빛을 받으며 밖으로 나갔지. 두 사람은 마구간 옆에 앉았단다. 상인이 도착한 후 당나귀가 황소에게 하는 말이 들렸지. 이봐, 친구. 내일 일꾼이 음식을 가져다 주면 어떻게 할 작정인지 말 좀 해봐. 어떻게 할 거냐고? 하고 황소가 말했어. 네가 가르쳐준 대로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조심해. 하고 당나귀가 말했지. 계속 그러면 네 신세를 망치게 될 거야.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주인님인 상인이 너에 관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소름끼치는 말이었어. 어? 무슨 말을 들었는데? 하고 황소가 물었지. 넌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도 숨김없이 말해줘. 당나귀가 대답했지. 우리 주인님이 일꾼한테 이렇게 말했어. 저 황소는 먹지도 않고 일도 할 수 없으니 내일은 잡아 죽여야겠다. 그러니 도살장으로 보내야겠다. 이게 내가 해줄 말이야. 하고 당나귀가 말했지. 널 지켜주고 싶은 우정 때문에 말해주는 거야. 새로 충고 하나 할게. 일꾼이 밀겨와 밀집을 가져다 주거든 불꾼 일어나서 먹어. 그러면 주인님이 네가 다 낳았다고 생각하고 널 죽이라는 명령을 취소할 거야.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널 죽이고 말 거야. 이 얘기를 듣자 황소는 당나귀가 의도했던 대로 반응을 보였지. 매우 겁을 먹고 두려워서 울어댔거든. 유심히 그 대화를 듣던 상인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 그 바람에 옆에 있던 그의 아내가 화들짝하고 놀랐지. 여보, 왜 그리 배꼽을 잡고 웃는지 이유를 말해줘요. 나도 좀 같이 웃게요. 하고 말했어. 부인. 하고 상인이 대답했지. 내가 웃는 소릴 듣는 것으로 족하시오. 속 시원히 말해줄 수가 없으니 말이오. 방금 당나귀가 황소에게 한 말을 듣고 웃은 것이라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말해줄 수가 없어. 그것은 누서라면 안 되는 게요. 아니, 무엇 때문에 비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고 아내가 물었지. 내가 그걸 말하면 내 목숨을 잃게 될 테니까. 하고 상인이 대답했어. 지금 날 놀리시는 거예요? 하고 아내가 말했지. 말도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웃는지 당장 말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황소와 당나귀가 서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얘기해주지 않으면, 맹세컨대, 당신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가 한쪽 구석에 앉아 밤새 울었지. 다음 날 아침까지도 아내가 계속 울고 있는 것을 본 상인은 아내에게 말했어.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이야. 그리고 아내가 사소한 호기심 때문에 비밀을 알고자 하지만, 그 비밀을 지키는 것이 상인 자신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했지. 그러니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오. 하고 상인이 말했단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어. 내 호기심이 충족될 때까지 눈물이 마르도록 더 생각할 거예요. 진지하게 말하는데 당신의 그 무분별한 고집을 따른다면 나는 목숨을 잃게 될 거요. 하고 상인이 대답했지. 그러든 말든 얘기해줘요. 하고 아내가 말했어. 상인이 말했지. 아무리 말해도 사태 파악을 못하니 그 고집 때문에 죽음을 자초하게 될 거요. 그러니 자식들을 부르겠소. 당신이 죽기 전에 당신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말이요. 그리하여 상인은 자식들을 부르고 아내의 부모와 다른 친척들도 불렀단다.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그렇게 불려온 사연을 알게 되자 아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설득하려 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 아내는 남편이 왜 웃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어. 자식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머니가 그처럼 우울해하자 통곡을 했지. 상인 역시 정신이 나가다시피 하여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질 각오를 했지. 딸아! 하고 지상이 세이라자들을 보며 말을 이어나갔다. 이 상인에게는 암탉 오십 마리와 수탁 한 마리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개 한 마리가 있었단다. 아까 말했듯이 상인은 무엇이 최선일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지. 그때 그의 개가 수탉에게 주인님이 안타깝게도 난감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 뭐? 주인님이 그렇게 분별 없단 말이야? 하고 수탉이 소리쳤단다. 아니, 하나 있는 아내도 휘어잡지 못하다니. 난 아내가 오십 마리나 되는데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말이야. 주인님한테 회초리를 가져다가 아내를 호되게 때려주라고 해. 장담하건대.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말해서는 안 될 비밀을 알려달라고 남편을 조르는 일은 없을 거야. 상인은 회초리를 들고 아내에게 가서 호되게 때렸지. 그러자 아내는 됐어요, 여보. 그만요, 여보. 하고 소리를 질렀지. 그만 좀 하세요. 다시는 조르지 않을게요. 상인은 아내가 호기심 때문에 고집을 피운 것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서야 매질을 그쳤지. 상인의 친구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상인이 아내의 고집을 꺾은 것을 알고 매질을 해서 아내를 정신 차리게 하길 잘했다고 칭찬했어. 딸아, 상인이 아내에게 했듯이 너도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니? 하고 재상이 덧붙였다. 아버지! 하고 세이라자드가 대답했다. 제가 고집 피우는 걸 언짢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 상인의 아내에 관한 얘기를 들어도 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제 계획에 찬성하도록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리 반대하셔도 소용없다는 말씀을 드려 죄송해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저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직접 황제께 찾아가겠어요. 결국 아버지는 딸의 확고한 결심을 꺾지 못하고 딸의 청을 들어주게 되었다. 그는 죽음을 초래하는 딸의 결단을 막지 못한 것이 슬펐지만 곧 황제에게 가서 다음 날 저녁 세이라자드를 데려오겠다고 했다. 황제는 재상이 그처럼 엄청난 희생을 자처하는 것에 깜짝 놀랐다. 대체 재상은 어찌하여 딸을 내게 데려오겠단 결심을 하게 되었는가 하고 황제가 말했다. 배하! 하고 재상이 대답했다. 소인의 딸이 자정한 일입니다. 슬픈 운명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생에 있어 하룻밤 황제 폐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영광을 택하고자 한답니다. 하지만 사실을 잘 알고 행동하시오 재상! 하고 황제가 말했다. 내가 내일 세이라자드를 재상의 손에 넘기면 재상은 세이라자드를 죽여야 할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재상이 죽게 될 것이오. 배하! 비록 소인이 세이라자드의 아비이긴 하지만 황제 폐하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것이옵니다. 하고 재상이 대답했다. 재상이 집으로 돌아오자 세이라자드는 자신의 청을 들어준 것을 고마워했다. 재상이 슬픔에 빠져있자 세이라자드는 재상에게 딸을 황제에게 시집 보낸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는 구하는 반대로 시집 보낸 것을 평생 기뻐할 일이 생길 거라고 말했다. 이제 세이라자드는 황제에게 가기 전에 몸치장을 해야 했다. 세이라자드는 떠나기 전에 동생인 디나자르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 디나르자드,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네 도움이 필요하단다. 제발 거절하지마. 아버지께서 날 황제께 데리고 갈 거야. 그렇다고 놀라지 말고 끝까지 내 얘기를 들어봐. 내가 황제를 뵙는 즉시 죽기 전에 너와 한두 시간 같이 있으면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내일 아침 일찍 널 불러달라고 청할 거야. 내가 바라는 대로 허락을 받아내면 넌 도착하자마자 내게 이렇게 말해. 언니, 제발 조금만 있으면 언니와 헤어질 텐데 헤어지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들려줘. 언니가 들려줬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만 말이야. 그러면 내가 즉시 이야기를 시작할게. 이 방법으로 도시를 지금의 근심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길 바라. 디나르자드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제상은 세에라자드를 데리고 궁전으로 가서 황제의 방으로 안내한 다음 궁전을 나왔다. 단 둘이 남게 되자 황제는 세에라자드에게 얼굴에 쓴 베일을 벗으라고 명했다. 세에라자드의 얼굴을 본 황제는 너무도 아름다워서 완전히 매혹되고 말았다. 그런데 세에라자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다. 베하! 하고 세에라자드가 대답했다. 저에게는 저를 지극히 사랑하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동생을 한 번 더 보고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내일 아침 일찍 동생이 이 방으로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매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샤리라루 황제의 허락을 얻어 디나르자드는 다음 날 아침 동이특이 한 시간 전에 궁전으로 오게 되었다. 디나르자르는 언니의 부탁을 잊지 않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청했다. 언니! 하고 디나르자르가 말했다. 금방 헤어져야 하는데 헤어지기 전에 언니가 읽은 이야기 중에서 재미있는 거 하나만 얘기해줘. 그런 즐거움을 갖는 건 이게 마지막이 될 거야. 세에라자드는 동생에게 대답하는 대신 황제를 돌아보며 말했다. 베하! 동생의 청을 들어주도록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거라. 하고 황제가 대답했다. 세에라자드는 동생에게 잘 들으라고 말하고는 나중에는 황제를 향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 3장 상인과 지니요정 옛날에 땅과 돈과 재산이 많은 한 상인이 있었다. 어느 날 중요한 볼일이 있어 먼 길을 떠나게 된 상인은 식빵과 대추가 든 가방을 챙겨들고 말을 타고 출발했다. 거대한 사막을 지나는 동안에는 식량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 상인은 일을 끝낸 후 다시 말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여행을 떠난 지 나흘째 되는 날 상인은 햇볕이 너무 따가워 길에서 벗어나 나무 그늘 아래로 갔다. 거기에는 맑은 호수가 있었다. 상인은 말에서 내려 말을 나무에 묶고 호수가에 앉아 가방에서 식빵과 대추를 꺼냈다. 상인은 대추를 먹은 후 무심코 돌멩이를 집어들어 아무렇게나 던졌다. 충실한 이슬람 교도였던 상인은 식사를 끝내자 손과 발과 얼굴을 씻고 기도를 했다. 그런데 기도가 채 끝나지 않아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엄청나게 큰 지니 요정이 커다란 칼을 휘두르며 몹시 격분하여 다가왔다. 그리고는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상인에게 말했다. 네가 내 아들을 죽인 것처럼 이 칼로 널 죽여주겠다. 지니 요정이 무섭게 고함을 쳤다. 괴물에 소름 끼치는 모습과 위협에 겁을 먹은 상인이 벌벌 떨며 대답했다. 아, 아니 어떻게 해서 제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단 말입니까? 아들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네가 여기 있어. 가방에서 대추를 꺼내 먹을 때 여기저기로 돌을 던지지 않았더냐? 하고 지니 요정이 물었다. 예, 그랬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고 상인이 대답했다. 네가 아무렇게나 돌을 던질 때 내 아들이 지나가다 그 돌의 눈을 맞아 죽었느니라. 그러니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하고 지니 요정이 말했다. 아휴, 지니 요정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상인이 울부짖었다. 절대로 용서 못한다. 절대로. 하고 지니 요정이 소리쳤다. 다른 일을 죽인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정님의 아들을 결코 죽인 적이 없습니다. 죽였다면 그것은 저도 전혀 모르고 한 일이고 아기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상인이 대답했다. 안 된다. 안 돼. 내 아들을 죽였으니 널 살려둘 수 없다. 하고 지니 요정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상인의 팔을 잡고 땅에 얼굴을 처박게 한 다음 칼을 치켜들고 상인의 목을 치려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친 세에라자드는 날이 밝자 이야기를 중단했다. 그녀는 황제가 아침 일찍 기도를 하고 어전 회의를 소집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언니 정말 재미있어! 하고 디나자르가 말했다. 그 뒷이야기는 더욱더 흥미진진하단다. 황제께서 오늘날 죽이지 않고 내일 아침까지 그 뒷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해줄 수 있을 텐데. 하고 세에라자드가 말했다. 세에라자드의 이야기를 매우 흥미있게 듣고 있던 황제는 세에라자드를 그날 죽이지 않고 이야기가 끝나면 죽이기로 결심했다. 황제는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어전 회의실로 향했다. 이쯤에 제상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제상은 한숨도 못 자고 딸의 운명을 애통해하면서 밤을 지셌다. 얼마 오면 자신이 직접 딸을 죽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상은 이런 암울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만나기가 두려웠다. 그래서 뜻밖의 황제가 회의실에 들어와서도 그에게 딸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자 놀랐다. 황제는 평상시대로 업무를 보며 하루를 보낸 후 밤이 되자 세에라자드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기 전 세에라자드가 황제의 허락을 구하기도 전에 지니 요정과 상인의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명했다. 이에 세에라자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지니 요정이 자신의 목을 치려하자 상인이 외쳤다. 잠깐만요 제발 한마디만 하게 해줘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내 재산을 나눠줄 수 있도록 1년만 기다려주세요. 내년 바로 이 날에 이 나무 밑으로 돌아올 테니 그때 내 목숨을 거두어 가주세요. 하늘에 대고 맹세하느냐 하고 지니 요정이 말했다. 그럼요 내 맹세를 믿어주세요 하고 상인이 대답했다. 이 말에 지니 요정은 상인을 호수가에 남겨두고 사라졌다. 집에 돌아온 상인이 지니 요정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자 그의 아내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을 했다. 아이들도 울음을 터뜨려 집안이 온통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상인 역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마침내 약속한 1년이 지나 상인은 집을 떠나야 했다. 그는 죽을 때 입을 옷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그러나 아내와 자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가 오자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졌다.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을 가득 안고 상인은 지니 요정을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다. 그리고는 호수가에 앉아서 비탄에 젖어 지니 요정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상인이 고통스럽게 마음을 조이며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암사슴을 끌고 나타나더니 그에게 다가왔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노인이 상인에게 왜 그렇게 사막 한가운데 앉아 있는지 물었다. 상인이 자신이 겪은 일을 얘기하자 노인이 놀라며 소리쳤다. 세상에 이처럼 놀랄 일이 있나 도저히 어길 수 없는 맹세를 했구먼. 하지만 당신이 지니 요정과 만나는 장면을 봐야겠소. 그러고 나서 노인은 상인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인과 암사슴을 끌고 온 노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또 다른 노인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검은 개의 두 마리가 그 노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 노인 역시 상인의 얘기를 듣자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잠시 후 회오리 바람에 먼지구름이 일듯이 두터운 연기가 솟아오르더니 그들을 향해 움직여 왔다. 연기가 그들 앞까지 오자 갑자기 거치더니 지니 요정이 나타났다. 요정은 그들에게 인사도 없이 칼을 빼들고 상인에게 간 뒤 상인의 팔을 붙들고 말했다. 일어나거라. 네가 내 아들을 죽였듯이 너를 죽여주마. 상인과 두 노인이 탄식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지니 요정이 상인을 붙들고 죽이려 하자 암사슴을 끌고 온 노인이 그 괴물 요정의 발 아래 몸을 던져 발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지니 요정님, 부디 노여움을 잠시 푸시고 제가 겪어온 제 인생 얘기와 여기 보이는 암사슴에 관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만일 제 얘기가 상인이 겪은 일보다 더 놀랍고 흥미롭다면 상인이 저지른 죄를 반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제안에 지니 요정은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마침내 대답했다. 그렇다면 좋다. 그렇게 하지. 첫 번째 노인과 암사슴에 관한 이야기 지니 요정님이 보고 있는 이 암사슴은 제 아내랍니다. 아내가 열두 살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이십 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지요. 저는 아이가 갖고 싶어서 노예의 아들을 양자로 들였는데 아내가 아이를 질투한 나머지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어미에게 증오심을 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증오심을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때였지요. 제가 긴 여행을 떠나느라 오랫동안 집을 비운 사이 아내는 마법을 배워서 마법으로 아이를 송아지로 그 어미는 암소로 만들어 내 농장일을 하는 농부에게 넘겨버렸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이와 그 어미가 어디 있는지 물었지요. 그 노예는 죽었어요. 하고 아내가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양아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지난 두 달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는 그 노예가 죽은 것이 가슴 아팠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곧 돌아오기만을 바랐지요. 그러나 8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대바이람 절기가 다가오자 나는 농부에게 사람을 보내 재물로 바칠 가장 토실토실한 암소 한 마리를 보내라고 했지요. 농부가 암소 한 마리를 보내오자 나는 그 소를 묶었어요. 그런데 그 소를 죽이려 하자 소가 애초롭게 울어댔어요. 소의 두 눈에선 눈물이 흘렀지요. 너무도 기이하여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아 죽일 수가 없어서 농부에게 다른 소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옆에 있던 아내는 내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자 노발대발하며 명령을 거두라며 소리쳤어요. 당신 뭐하는 거예요? 저 소를 재물로 바쳐요. 농부에게 그보다 더 좋은 소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축제에 쓸 만한 다른 소가 어디 있다고요? 나는 아내의 말에 따라 나보다 더 동정심이 적은 농부에게 그 소를 죽이라고 명했어요. 하지만 농부가 소가죽을 벗기자 우리 눈에 그렇게 통통해 보였던 그 소는 뼈밖에 없었다고 했지요. 갖다 지우거라! 하고 나는 농부에게 말했지요. 가져다 자선이나 하거라 아니면 너 좋을 대로 지워버려라. 대신 통통한 송아지가 있거든 끌고 오너라. 농부는 통통한 송아지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 송아지는 나를 보자마자 목에 맨 끈이 끌어질 정도로 귀를 쓰고 내 옆으로 와서 머리를 땅에 대고 내 발밑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마치 내 동정을 사려는 듯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잔인한 일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듯이 말이에요. 송아지의 이런 행동을 보니 앞서 눈물을 흘리는 소를 보았을 때보다 더욱 놀랍고 마음이 아파.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 송아지를 죽이지 않겠소, 그러니 반대하지 마시오, 사악한 아내는 내가 원하는 바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굴복할 때까지. 계속 나를 다그쳤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 그 가엾은 송아지를 묶고 칼을 빼들고 목을 치려 했지요. 그런데 송아지가 눈물이 그렁거리는 눈으로 그리운 듯이 나를 쳐다보는 바람에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칼을 내려놓고 다른 송아지를 잡겠다고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다음에 바이람절기 때 그 송아지를 잡겠다고 아내를 달랬지요. 다음 날 아침 농부가 나를 찾아와 나랑 단 둘이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마법에 대해 좀 아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나를 만나고 싶어 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딸을 만났는데 내가 여행을 떠나 집을 비운 사이 내 아내가 노예를 소로 만들고 노예의 자식은 송아지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소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한 노예를 되살릴 수 없지만 내 양아들은 되돌려줄 수 있다며 그 양아들을 남편으로 삼게 해주고 내 아내에게 마땅한 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아들을 되돌려주겠다고 했지요. 내가 그리하겠다고 하자 농부의 딸은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오더니 그 물 위에 대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는 송아지에게 물을 부었어요. 그러자 송아지가 즉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지요. 내 아들, 내 아들이구나! 하고 나는 너무 기뻐서 아들을 껴안으며 소리쳤어요. 이 처녀가 너를 끔찍한 마법에서 구해 주었단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너의 아내로 삼겠다고 약속했단다, 아들은 그 약속을 기쁘게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농부의 딸은 내 양아들과 결혼을 하기 전에 내 아내를 암사슴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암사슴이 바로 내 아내랍니다. 그 이후 내 아들은 호라비가 되었고 여행을 떠났어요. 여러 해 동안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 애를 찾으러 이렇게 나섰답니다. 아내는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데리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함께 다니지요. 이것이 나와 이 암사슴에 얽힌 이야기랍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기이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그러니 상인의 죄를 반만 용서해 주마. 하고 지니 요정이 말했다. 첫 번째 누인이 이야기를 마치자 두 마리의 검은 개를 끌고 다니던 두 번째 누인이 지니 요정에게 말했다. 저와 이 검은 개 두 마리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드리면 이 상인의 나머지 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이 암사슴 이야기보다 더 놀라우면 말이야. 하고 지니 요정이 대답했다. 그러자 두 번째 누인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두 번째 누인과 검은 개 두 마리에 얽힌 이야기 의대한 지니 요정님. 이 두 마리의 개와 나는 세 형제랍니다. 아버지는 우리 형제에게 각각 천식, 흰식을 남기고 돌아가셨지요. 그 돈으로 우리는 모두 상인이 되었답니다. 형들은 외국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지요. 그런데 1년 후 형들이 장사가 망해 무일푼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형들이 집으로 돌아온 걸 반기며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천식, 흰식을 주었지요. 형들과 달리 나는 장사가 잘 되어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얼마 후 형들은 내게 와서 함께 외국으로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자고 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지요. 그런데 형들은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5년 동안이나 졸라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함께 장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함께 장사를 할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형들은 이미 내가 준 천식, 흰식을 다 써버리고 다시 무일푼이 되어 있지 뭐예요. 그래도 나는 형들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금고에 육천식힌이 있었기에 형들에게 각각 천식힌씩을 또 줬지요. 그리고 나도 천식힌을 갖고 나머지 삼천식힌은 집 모퉁이에 묻어두었지요. 우리는 물건을 사서 배에 싣고 순조롭게 항해를 했어요. 2개월을 항해한 끝에 다행히도 항구에 도착했지요. 우리는 배에서 내려 물건들을 좋은 가격에 팔았어요. 특히 내 것은 아주 잘 팔려서 거의 다 이득을 봤어요. 장사를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준비를 하던 차에 나는 해변에서 자림새는 볼품없지만 아주 아름다운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녀는 우아하게 내게로 걸어오더니 내 손에 입을 맞추고는 너무나도 진지하게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청했어요. 내가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그 여인은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청혼을 거절해선 안 되며 어느 무릎으로 보나 그녀와의 결혼에 매우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온갖 말로 설득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는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나는 그녀가 입을 제대로 된 옷을 주문하고 형식을 갖춰 결혼을 한 다음 그녀를 데리고 배에 올라 항해를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나의 아내가 된 그 여인은 장점이 아주 많은 사람이어서 그녀에 대한 나의 사랑은 하루하루 커져갔지요. 한편 장사의 나만큼 이득을 못 본 나의 두 형은 나의 성공을 시기했어요. 그들은 시기심이 지나쳐 나를 죽이기로 공모를 했지요. 그리하여 어느 날 밤 아내와 내가 잠든 사이에 우리를 바다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내가 물속으로 빠지자 아내는 즉시 나를 들어올려 어느 섬으로 데려갔어요.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었으니 저에게 베풀어준 당신의 친절에 대해 배신한 것은 아니네요, 여보? 하고 아내가 말했어요. 아셔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요정이랍니다. 당신이 배를 타고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당신의 선함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변장을 하고 해변에 나타났어요. 당신은 저를 너그러이 대해주었지요. 그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하지만 당신의 두 형이 한 행동에 너무도 화가 나서 그들을 살려둘 수가 없어요. 나는 감격스런 얼굴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내게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 최대한의 감사를 표했지요. 하지만 요정님, 저의 형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형들의 행동을 생각하면 참으로 괘씸하지만 난 그들을 죽일 정도로 잔인하지 못하답니다. 하고 내가 말했지요. 그리고는 형들을 위해 내가 해준 일들에 대해 얘기해줬지요. 그러자 요정은 더욱더 붕괴했어요. 요정은 당장 배음망덕한 배신자들을 쫓아가서 복수를 해줘야 한다고 소리쳤죠. 그들이 탐배를 부숴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혀버려야겠어요. 요정님, 제발 참으십시오.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그들이 나의 형님들이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악도 선으로 갚아야 하는 형제 말입니다. 하고 내가 대답했지요. 이렇게 해서 요정의 분노를 진정시켰지요. 내가 말을 마치자 요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섬에서 우리 집 지붕으로 나를 데려다 줬어요. 나는 지붕에서 내려와 집 안으로 들어가 예전에 감춰주었던 삼천시킨을 파냈지요. 가게로 나가자 다른 상인들과 이웃들이 돌아온 걸 환영해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니 검은 개 두 마리가 집 안에 있었어요. 개들은 매우 순정적인 자세로 내게 올라탔지요. 나는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그때 갑자기 요정이 나타나더니 말했어요. 여보, 이 개들을 보고 놀라지 말아요. 바로 당신 형님들이에요. 나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서 형님들이 개로 변했는지 물었지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형들이 탔던 배는 가라앉혀버렸어요. 배에 있던 당신의 물건들을 모두 잃게 됐지만 달리 보상해 줄게요. 형들은 앞으로 5년 동안 개로 살도록 주문을 걸어놨어요. 그들은 배은 망덕한 행동을 했으니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해요. 하고 요정이 말했어요. 요정은 이렇게 말하고 어디 가면 자기 소식을 알 수 있는지 알려주고 사라져버렸답니다. 이제 5년이 거의 다 되어 가기에 요정을 찾으러 가는 길이지요. 이게 바로 나에게 얽힌 사연이랍니다. 요정 중에 요정님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군. 하고 지니 요정이 대답했다. 그러니 상인이 내게 저지른 죄의 나머지 절반도 용서해 주겠다. 이 말과 함께 지니 요정은 일어서더니 기쁘게도 연기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상인은 목숨을 구해준 두 노인에게 정중히 감사를 했다. 두 노인이 상인을 위험해서 구해낸 것을 기뻐하며 서로 작별인 살하고 각자 갈 길을 갔다. 상인은 아내와 아이들 곁으로 돌아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5장 알리바바와 사십인의 도둑 페르시아의 한 마을에 카심과 알리바바라는 두 형제가 살았다. 두 형제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카심은 부유한 아내를 만나 부자로 살면서 유명한 상인이 되었다. 그러나 자신처럼 가난한 여자를 만나 결혼한 알리바바는 나무를 베어 세 마리 나귀에 싣고 마을로 가서 팔아 생기를 이어갔다. 어느 날 알리바바가 숲속에서 나무를 베는데 멀리서 커다란 먼지구름이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먼지구름은 점점 다가오는 듯 하였다. 한참을 유심히 보니 말들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도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알리바바는 나귀들을 내버려둔 채 나무 위로 올라가 숨어서 지켜보았다. 곧 훌륭한 말을 탄 40명의 남자들이 다가오더니 말에서 내려 말을 묶어놓은 다음 먹이를 먹였다. 그리고는 아주 묵직해 보이는 안장 주머니를 떼들고는 두목을 따라갔다. 두목은 알리바바가 숨어있는 나무 근처의 바위로 다가왔다. 바위에 이르자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다. 열려라 참깨! 그러자 금알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위의 문이 열렸다. 두목은 부하들을 모두 먼저 들어가게 한 후 그 뒤를 따라 들어갔고 문이 다시 저절로 닫혔다. 도둑들은 한참 동안 바위 안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알리바바는 그들이 다시 줄지어 나와서 사라질 때까지 움직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 뒤에야 알리바바는 나무에서 내려와 문으로 다가가 두목이 했던 것처럼 소리쳤다. 열려라 참깨! 그러자 즉시 문이 열렸다. 안이 어둡고 침침하리라고 예상했던 알리바바는 아주 밝고 넓은 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바위 꼭대기의 열린 틈을 통해 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온갖 식량과 화려한 비단 꾸러미, 양당과 값비싼 양탄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으며 금덩이와 은덩이들이 높이 쌓여 있었고 돈자루가 널려 있었다. 이처럼 많은 재물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동굴은 도둑들이 수세대 동안 사용한 곳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알리바바는 낙위에 금화가 든 자루들을 싣고 나뭇가지로 덮어 가린 다음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금화를 아내 앞에 쏟아부었다. 그리고는 번쩍이는 빛에 눈부셔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해서 금이 생겼는지를 털어놓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내는 굴러들어온 행운에 기뻐하며 금화를 하나씩 세려했다. 알리바바가 말했다. 여보 돈을 하나씩 세려하다니 절대로 다 세지 못할 것이오. 구덩이를 파서 묻어야겠소. 낭비할 시간이 없소. 맞아요 여보 하고 아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 정도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당신이 구덩이를 팔 동안 곡식의 양을 재는 작은 돼빡을 빌려와서 세어볼게요. 아내는 근처에 살고 있는 시아주버니 카심의 집으로 가서 카심의 아내에게 잠시 돼빡을 빌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카심의 아내는 돼빡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리바바네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 어떤 곡식을 재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돼빡 바닥에 기름을 살짝 묻혀 가져와서는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며 돼빡을 빨리 찾을 수가 없었다고 변명했다. 알리바바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 금화를 다 셀 때까지 돼빡을 채웠다가 비우기를 반복했다. 돼빡의 수를 다 셌 그녀는 그 수가 아주 많은 것에 매우 만족해하며 구덩이를 거의 다 파가고 있는 남편에게 가서 말해주었다. 알리바바가 그 말을 묻는 동안 그의 아내는 카심의 아내에게 자신의 정확함과 부지런함을 보여주기 위해 돼빡을 돌려주었다. 하지만 금화 하나가 돼빡 바닥에 붙어있는 것은 알아채지 못했다. 형님, 돼빡을 돌려드려요. 오래 걸리지 않았죠? 빌려줘서 고마워요. 하고 알리바바의 아내가 말했다. 알리바바의 아내가 떠나자 카심의 아내는 돼빡 바닥에 금화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입을 담을 수가 없었다. 부러움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니, 알리바바가 돼빡으로 질 정도로 금화가 많단 말인가? 그녀는 카심이 돌아오자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이에요. 알리바바는 당신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는 돈을 세는 게 아니라 돼빡으로 잰다구요. 카심이 그 알쏭달쏭한 말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자 카심의 아내는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알아냈는지 말하면서 그 말을 보여주었다. 금화는 너무나 오래된 것이어서 어느 왕조 때 주저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카심 또한 부러운 생각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동생에게 갔다. 그가 말했다. 알리바바, 너 불쌍할 정도로 가난한 척하더니 그 말을 돼빡으로 잰다고? 네가 어제 빌려간 돼빡바닥에 붙은 그 말을 보고 내 아내가 그걸 알아냈다. 알리바바는 아내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카심과 그의 아내가 숨겨야 할 비밀을 알아내고 말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금도 놀란 기색이나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그 말을 일부 줄 테니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똑같이 나눠야 해 하고 카심이 오만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물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할 때 갈 수 있는지 알아야겠다. 말하지 않으면 가서 일러 바치겠어. 그러면 더 이상 보물도 가져오지 못할 테고 네가 가진 것을 전부 잃겠지? 나는 고자질에 대한 대가를 받을 테고 말이야. 알리바바는 카심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동굴로 들어갈 때 외워야 할 주문도 알려주었다. 다음 날 아침 카심은 해가 뜨기 훨씬 전에 일어나 금화를 가득 채워올 욕심으로 커다란 상자들을 실은 노새 열 마리를 끌고 숲으로 출발했다. 얼마 후 바위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알리바바가 얘기해준 나무와 그 근처에 있는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 입구에 다다른 그는 주문을 외웠다. 열려라, 참깨!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카심은 문을 닫았다. 그는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가 최대한 많은 금화자루를 동굴 입구에 가져다 놓았다. 하지만 자신이 갖게 될 엄청난 재물에 대한 생각에 빠져서 문을 여는 데 필요한 주문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열려라, 참깨 대신에 열려라, 보리라고 외쳤다. 그러나 문은 굳게 닫힌 채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몇 가지 다른 곡식 이름을 외쳐보았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카심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고 몹시 겁이 났다. 그래서 참깨라는 말을 기억해내려고 했으나 그럴수록 더욱더 혼란스러웠다. 그는 입구에 쌓아놓았던 금화자루들을 내팽겨치고 주위에 널려있는 보물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동굴 안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다. 점심때가 되자 도둑들이 동굴로 돌아왔다가 동굴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 근처에서 카심의 노새들이 등에 커다란 상자들을 싣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 수상한 광경에 도둑들은 동굴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동굴 중앙에서 말발굽 소리를 들은 카심은 도둑들이 도착한 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문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문이 열리자마자 맨 앞에서 오던 도둑을 쓰러뜨리며 달렸지만 곧 뒤이어 들어오던 도둑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도둑들은 커다란 칼로 그를 베어버렸다. 도둑들이 카심을 죽인 후 맨 처음 한 일은 동굴을 살피는 일이었다. 그들은 카심이 노새에 실으려고 문쪽으로 가져다 놓은 금화자루를 발견하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알리바바가 가져간 자루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회의를 열어 동굴로 들어오려는 자가 있으면 겁을 주기로 하고 카심이 시체를 내토막 내어 동굴 문 안의 양쪽에 두 토막씩 매달아 놓았다. 그 일을 끝낸 후 그들은 말을 타고 다시 길을 떠났다. 길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카심의 아내는 밤이 되자 매우 불안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걱정이 되어 알리바바에게 달려가 말했다. 서방님, 카심 형님이 숲으로 갔는데 어떤 이유로 갔는지 아실 거예요. 이제 밤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무슨 사고를 당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됐어요. 알리바바는 카심이 한밤중에 마을로 돌아오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이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카심의 아내는 불안한 밤을 보내면서 호기심 많은 자신을 몹시 원망했다. 그녀는 날이 밝자마자 펑펑 울면서 알리바바를 다시 찾아갔다. 알리바바는 먼저 카심의 아내에게 진정하라고 위로를 하고는 즉시 카심을 찾으러 세 마리 나귀를 끓고 숲으로 출발했다. 알리바바가 바위 근처에 다다랐을 때 카심도 그의 노새도 보이지 않았고 문 부근에 피가 흥건했다. 그는 그 불길한 징조를 보고 몹시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주문을 외운 후 문이 열렸을 때 그는 카심의 시체가 걸려있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나귀 한 마리에 카심의 시체를 싣고 나무로 덮은 다음 다른 두 마리 나귀에는 금화자루를 싣고 마찬가지로 나무로 덮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 숲가에서 밤이 익숙해지도록 기다렸다가 마을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는 금화가 실린 두 마리 노새를 작은 마당으로 끌고 가 자루를 내리는 일을 아내에게 맡기고 다른 한 마리 노새를 끌고 카심의 집으로 갔다. 알리바바가 노크를 하자 나중에 기질을 발휘하여 알리바바를 도와주게 될 똑똑한 여자 노예 모르지 않아가 문을 열어주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알리바바는 나귀에서 짐을 내려놓고 모르지 하나를 옆으로 데려가서 말했다. 내가 하는 말을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너의 주인님의 시신이 이 두 개의 자루 속에 들어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가 노새하여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묻는 일이다. 네가 이 일을 잘 처리해 주리라 믿는다. 알리바바는 카심의 아내를 정성껏 위로하고 시신을 집 안으로 들여놓은 다음 집으로 돌아왔다. 그 시간에 모르지 하나는 약재상으로 가서 아주 위험한 병증에 효과가 뛰어난 약을 달라고 말했다. 약재상이 누가 아프냐고 묻자 모르지 하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의 선량한 카심 주인님이 아프세요. 먹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답니다. 이렇게 말한 후 모르지 하나는 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다음 날 다시 약재상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병든 사람이 최후의 먹는 약을 달라고 부탁했다. 이 약도 아무 소용 없을 거예요. 우리 주인님을 잃게 될 거예요. 하고 모르지 하나가 말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알리바바와 그의 아내가 그날 하루 종일 우울한 표정으로 카심의 집과 그들의 집을 오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녁이 되어 카심의 아내와 모르지 하나가 울부짖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도 아무도 놀라워하지 않았다. 모르지 하나는 주인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사방에 알렸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모르지 하나는 바바무스타파라고 하는 구두 수성공을 찾아갔다. 그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는 그 말을 한입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바바무스타파, 바느질 도구를 챙겨서 같이 가요. 하지만 같이 가는 동안 눈을 가릴게요. 이 말에 바바무스타파는 주춤했다. 양심에 벗어난 일이나 내 명예의 손상이 가는 일을 시키려는 거군. 천만에요. 하고 모르지 하나가 금화 한 입을 더 쥐어주며 말했다. 명예의 손상이 가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다니요. 그냥 따라오세요. 두려워 말고. 바바무스타파는 모르지 하나를 따라 나섰다. 모르지 하나는 손수건으로 그의 눈을 가리고 죽은 자기 주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시신토막을 한 대 모아놓은 방으로 들어서서야 손수건을 풀어주었다. 바바무스타파. 하고 모르지 하나가 입을 열었다. 서둘러서 이 시신토막들을 한 대 꿰매세요. 일을 다 끝내면 금화 한 입을 더 줄게요. 바바무스타파가 일을 다 끝내자 모르지 하나는 다시 그의 눈을 가리고 약속한 금화 한 입을 더 주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다짐을 한 후 눈을 가렸던 곳으로 데려가서 손수건을 풀어주고 집으로 가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그가 호기심 때문에 돌아와서 비밀을 알아내려 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모르지 하나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그가 희아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모르지 하나와 알리바바는 신속하게 시신을 씻기고 옷을 입히는 의식을 치렀다. 그러고 나서 카심을 묘에 안장할 준비가 끝났다. 알리바바와 다른 가족들이 시신을 뒤따랐고 관습에 따라 마을 여자들이 미망인과 합류하여 함께 위로해 주었다. 그리하여 온 마을이 울음소리로 뒤덮였다. 이렇게 해서 카심이 끔찍하게 죽었다는 사실은 완벽하게 숨겨졌다. 장례식이 끝난 지 3, 4일 후 알리바바는 공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미망인의 집으로 옮겼다. 하지만 도둑들에게서 가져온 도우는 밤에 옮겼다. 마침내 다시 숲으로 돌아온 도둑들은 카심의 시신과 함께 금화 며짜루가 없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우리가 발각된 게 틀림없어! 하고 두목이 말했다. 우리의 비밀을 아는 자를 찾아서 죽이지 않으면 우리 보물을 모두 잃게 될 거야. 도둑들은 일제히 두목의 말에 찬성했다. 두목이 말했다. 그 자를 알아내는 방법은 마을로 내려가서 염탐하는 것뿐이다. 그 어떤 배신 행위도 미연에 방지해야 하므로 염탐을 하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목숨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그때 도둑 중 한 명이 벌떡 일어서더니 말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소? 우리 모두를 위해 봉사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소? 두목과 동료들은 그 도둑의 용기를 칭찬했다. 도둑은 아무도 알아볼 수 없도록 변장을 하고 마을로 내려가 어슬렁거리다가 우연히 바바무스타가 좌판을 버리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바바무스타는 구두를 꿰매는 송곳을 옆에 놓고 의자에 앉아서 막 일을 하려던 참이었다. 도둑은 그에게 인사를 건넨 후 그가 나이 든 노인이란 것을 알아채고는 말했다. 어르신,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하시는군요? 어르신 같은 나이에도 눈이 그렇게 잘 보이나요? 이보다 더 밝다 해도 바느질이 힘들 텐데요? 응, 무슨 말씀을! 하고 바바무스타파가 대답했다. 지금보다 더 침침한 곳에서 시신도 꿰맨 적이 있다오. 시신이라고요? 도둑이 놀라움을 가장하며 외쳤다. 그렇다오. 바바무스타파가 대답했다. 하지만 의상은 말할 수 없어. 그러고 말고요. 도둑이 대답했다. 어르신의 비밀을 알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상한 일을 한 집이 어떤 집인지 보고 싶군요. 도둑은 구두 수성공의 마음을 사려고 금화 한 입을 주었다. 바바무스타파가 대답했다. 그 집을 가르쳐 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구려. 그 집을 오갈 때 눈을 가린 채 안내되어 갔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눈을 가리고 이끌려간 길을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똑같은 장소에서 눈을 가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함께 걷는 겁니다. 노고를 하면 누구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듯이 금화 한 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도둑이 말했다. 금화 두 입은 바바무스타에게는 너무나도 큰 유혹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길을 정확히 기억할진 모르겠수만. 당신이 그리 부탁하니 내 한번 해보겠소. 이렇게 말하고 바바무스타파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둑을 모르지 않아가 자신의 눈을 가렸던 곳으로 데려갔다. 여기였소. 여기서 눈 가리개를 하고 당신 쪽으로 돌아섰소. 바바무스타파가 말했다. 손수건을 준비하고 있던 도둑은 손수건으로 바바무스타파의 눈을 가리고 그 옆에 서서 반은 그가 이끌면서 반은 바바무스타파가 안내하는 대로 걸었다. 한참 후 바바무스타파가 걸음을 멈추었다. 내 생각엔 더 이상 가지 않은 것 같소. 바바무스타파가 말했다. 그는 지금은 알리바바가 살고 있는 카심의 집 앞에 정확히 멈추어섰다. 도둑은 손수건을 풀어주기 전에 손에 들고 있던 분필로 문에 표시를 했다. 그리고는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바바무스타파는 자기는 그 동네에 살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고 대답했다. 바바무스타파에게서 더 이상 알아낼 것이 없다는 것을 한 도둑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가 일터로 돌아가도록 해주었다. 그리고는 큰 대가를 받으리라 확신하며 숲으로 돌아갔다. 도둑과 바바무스타파가 떠나고 얼마 후 모르지 않아가 심부름을 하러 알리바바의 집에 나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둑이 해놓은 표시를 보고 멈춰섰다. 무슨 뜻으로 이 표시를 해놓은 걸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누군가가 우리 주인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어떤 의도로 표시를 했든 간에 최악의 사태는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지. 그래서 모르지 않아는 주인이나 주인 마님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분필을 가져와서 길 양편에 있는 몇 채의 집 문에 똑같은 표시를 해놓았다. 도둑은 야영지에 도착하여 염탐에 성공했다고 보고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즉시 조용히 도시로 들어가서 적을 죽일 기회를 엿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앞장서서 마을로 안내하던 도둑이 어쩔 줄 몰라했다. 문에 똑같은 표시가 있는 집들이 여러 채가 모여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안 되겠다. 돌아가야겠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하고 두목이 말했다. 그들은 야영지로 돌아갔으며 마을로 안내했던 도둑은 즉시 죽임을 당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도둑이 염탐을 자청하였다. 그 역시 바바무스타파의 안내를 받아 같은 장소로 갔다. 그는 더욱더 치밀하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빨간색 분필로 문에 표시를 해두었다. 하지만 예리한 눈을 가진 모르지 하나는 이번에도 표시를 찾아내요. 다른 집들의 문에도 똑같은 표시를 해놓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둑들은 알리바바의 집을 찾아내지 못했다. 두목은 크게 화를 내며 부하들을 이끌고 숲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염탐을 나갔던 도둑을 즉시 죽여버렸다. 시간만 낭비하고 부하들을 잃게 되자 두목은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바바무스타파의 안내를 받아 알리바바의 집 앞에 도착한 두목은 집 앞을 서성거리며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숲으로 돌아갔다.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굴로 들어간 두목이 말했다. 자, 동지들, 우리의 완전한 복수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계략에 대해 설명하였다. 모두가 찬성하자 그는 부하들에게 마을로 내려가 열아홉 마리의 노새와 서른여덟 개의 커다란 항아리 모양의 가죽 부대를 사고 한 항아리에만 기름을 가득 채운 뒤 나머지는 빈 채로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이틀 후 모든 준비가 끝났다. 두목은 열아홉 마리의 노새에 서른일곱 명의 도둑들이 든 서른일곱 개의 항아리와 기름이 든 한 개의 항아리를 싣고 직접 노새들을 몰고 계획대로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에 마을에 당도했다. 그는 노새들을 이끌고 거리를 지나 알리바바의 집으로 갔다. 그는 문을 두드리려다가 알리바바가 저녁 식사를 한 후 밖에 나와 앉아 바람을 쐬고 있는 것을 보고 노새들을 멈추고 말했다. 내일 시장에 내답하려고 기름을 싣고 먼 길을 왔소이다.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어디에 묵어야 할지 모르겠소. 댁에서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소. 그렇게 해준다면 참으로 고맙겠소. 도둑을 알아보지 못한 알리바바는 그를 반겨 맞으며 그를 접대할 음식을 차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은 후 두목은 쉬러 갔다. 두목은 항아리들이 어떤지 살피러 가는 척하며 정원으로 슬며시 나가 항아리마다 지나가며 뚜껑을 열며 속삭였다. 내가 창문에서 돌을 던지거든 반드시 밖으로 나오너라. 즉시 너희와 합류하겠다. 그러고 나서 두목은 방으로 갔다. 그리고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곧 불을 끄고 방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옷을 입은 채 자리에 누웠다. 아침에 모르지 않아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 램프가 꺼져버렸다. 집 안에는 기름이 남아있지 않은 데다 초마저 없었다. 죽을 끓여야 했기 때문에 모르지 않아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압달라가 말했다.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말고 마당에 가서 항아리 하나에서 기름을 좀 퍼와요. 모르지 않아는 압달라에게 조언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는 기름 단지를 들고 마당으로 갔다. 그녀가 첫 번째 항아리로 다가가자 안에 있던 도둑이 나직하게 말했다. 지금이요? 항아리 안에 기름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있자 모르지 않아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큰 위험을 피하려면 서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항아리마다 돌면서 대답했다. 아직 아니다. 하지만 곧 실행한다. 마침내 모르지 않아는 기름이 든 항아리로 다가가서 서둘러 기름 단지를 채운 다음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램프에 불을 켜자마자 커다란 주전자를 들고 다시 기름 항아리로 가서 주전자를 채운 다음 커다란 장작불 위에 올려놓았다. 주전자에 든 기름이 끓자 그녀는 항아리마다 돌아다니며 기름을 부어 안에 든 도둑들을 질식시켜 죽여버렸다. 모르지 않아는 이처럼 아무 소리 없이 용기 있게 일을 처리한 후 빈 주전자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죽을 끓일 만큼만 불을 남겨놓고는 기름을 끓이려고 피웠던 커다란 장작불을 끄고 램프 불도 끈 다음 조용히 기다렸다. 마당으로 열린 부엌 창문을 통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볼 작정이었다. 얼마 기다리지 않았을 때 두목이 돌을 던져 신호를 보냈다. 아무런 응답이 없자 두목은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돌을 던졌다. 그러다가 불안해져 마당으로 내려간 그는 죽은 부하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마지막 항아리에 든 기름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 부하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계획이 실패한 데 대해 분노를 하다 체념을 한 두목은 마당에서 정원으로 난 문의 자물쇠를 비틀어 열고 담을 타고 올라가 도망갔다. 그때서야 모르지 하나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에 흡족해하며 침실로 갔다. 날이 밝기 전에 알리바바는 노예가 뒤따르는 가운데 목욕을 하러 갔다. 밤새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가 목욕을 하고 돌아왔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그는 기름 항아리들이 그대로 있고 상인이 아직도 노세들을 데리고 떠나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문을 열어준 모르지 하나에게 이유를 물었다. 주인님 모르지 하나가 대답했다. 하느님께서 주인님과 주인님 가족을 지켜주셨답니다. 저를 따라오셔서 제가 보여드리는 광경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알리바바가 따라가자 모르지 하나는 알리바바에게 첫 번째 항아리에 기름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라고 말했다. 항아리를 들여다본 알리바바는 그 안에 든 사람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질렀다. 겁내지 마세요. 모르지 하나가 말했다. 주인님이 보시는 그 사람은 주인님이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답니다. 죽었으니까요. 모르지 하나. 알리바바가 말했다. 내게 보여준 게 대체 무엇이냐. 설명해 보거라. 설명해 드릴게요. 모르지 하나가 대답했다. 놀라움을 진정시키고 이웃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마세요. 이 일을 비밀에 붙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다른 항아리들도 살펴보세요. 알리바바는 항아리를 하나씩 살펴보았다. 기름이 들어 있던 항아리를 살피던 알리바바는 거의 바닥까지 줄어든 기름을 보고 한동안 얼어붙어 서 있었다. 항아리와 모르지 하나를 번갈아 보면서 너무나 놀라서 말문이 막힌 채였다. 마침내 정신을 가다듬고 알리바바가 물었다. 상인은 어찌 되었느냐. 상인이라고요? 모르지 하나가 대답했다. 그는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모르지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주었다. 집에 표시를 한 것부터 도둑들을 죽인 것까지. 알리바바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격하여 소리쳤다. 네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그 대가로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다. 알리바바와 그의 노예인 압달라는 정원 끝 쪽에 길고 깊은 도랑을 판 후 도둑들을 묻었다. 그리고 항아리와 무기들을 숨겨 놓았다. 알리바바는 필요 없는 노새들을 하나씩 팔아치웠다. 한편 숲으로 돌아온 두목은 매우 비참한 나날을 보냈다. 동굴은 너무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는 알리바바에게 복수를 할 결심을 하고 새 계획을 세웠다. 두목은 먼저, 지금은 알리바바의 아들이 살고 있는 카심의 집 맞은편에 있는 가게를 얻어 그곳으로 화려한 물건들을 옮겨 놓았다. 그리고는 비단 장수로 변장을 하여 코지아 후세인이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우연히도 바로 맞은편에 사는 이웃이 알리바바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두목은 종종 그에게 선물을 하고 저녁 식사에도 초대하면서 그의 호감을 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누구에게든 빚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던 알리바바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면서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알리바바가 기꺼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자 알리바바의 아들은 다음날 코지아 후세인을 알리바바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데려오기로 했다. 약속한 시간에 알리바바의 아들은 코지아 후세인을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알리바바의 집 문 앞에 다다른 두목은 자신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한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 나오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알리바바가 그를 맞으러 나와서 아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이번에는 제게 함께 식사할 영광을 주시지요. 하고 알리바바가 말했다. 나아리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먹지 않기로 맹세한 터라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함께 식사할 수가 없답니다. 하고 코지아 후세인이 대답했다. 염려 마시오. 가서 요리사에게 음식에 소금을 넣지 말라고 주문하겠습니다. 알리바바가 대답했다. 알리바바가 부엌으로 가서 그 같은 주문을 하자 모르지아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낯선 손님을 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음식을 나르는 압달라를 도와주러 갔다. 그녀는 코지아 후세인을 보자마자 그가 도둑의 두목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모르지아나는 이 새로운 위험에서 알리바바를 구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두목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매우 대담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두목이 좋은 의도로 찾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방으로 가서 춤추는 무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면으로 얼굴을 숨긴 다음 허리에는 멋진 벨트를 묶고 당검을 매달았다. 그리고는 압달라에게 말했다. 당신의 작은 북을 가져오세요. 주인님과 손님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알리바바가 춤을 추자 그녀는 우아하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압달라는 작은 북을 췄다. 코지아 후세인은 춤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알리바바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모르지아나는 한동안 춤을 추다가 당검을 오른손에 쥐고 자신을 찌르는 척하면서 격렬하게 춤을 추었다. 그러다 몸을 빙 돌리면서 코지아 후세인의 가슴에 당검을 깊이 찔러 죽여버렸다. 알리바바와 그의 아들은 이 광경에 충격을 받고 소리쳤다. 이런 몹쓸 것 같으니라고 나와 내 가족을 망칠 셈이냐? 망치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고 모르지아나가 대답했다. 보세요. 하고 모르지아나가 코지아 후세인으로 가장한 두목의 옷을 풀고 당검을 보여주며 말을 계속했다. 이 자가 어떤 자인지 잘 보세요. 진짜 기름장수가 아니란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자가 40명의 도둑들의 두목이라는 것도요. 또한 식사 때 소금을 먹지 않겠다고 한 말을 기억해 보세요. 빵과 소금을 나누는 것은 우정의 표시지요. 그의 사악한 계획을 그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알리바바는 두 번째로 그의 목숨을 구해준 데 대해 모르지아나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그녀를 껴안았다. 모르지아나? 알리바바가 말했다. 저번에 너에게 자유를 주면서 나의 고마움의 표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지금 내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너를 나의 며느리로 삼겠느니라. 그리고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아들아, 모르지아 나를 네 아내로 맡는 것을 거절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너도 알다시피 코지아우세이는 내 목숨을 앗아갈 비겁한 의도로 너와 우정을 맺었다. 그가 성공했다면 너 또한 복수를 위해 죽였을 것이다. 생각해 보렴. 네가 모르지아나와 결혼하면 우리 가족과 너를 구해준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다. 알리바바의 아들은 싫은 내색을 하기는커녕 기쁘게 결혼에 동의했다. 며칠 후 알리바바는 아주 경건하게 아들과 모르지아나의 결혼식을 치러주었으며 호화로운 연애와 춤과 구경거리로 축하해 주었다. 알리바바는 나머지 두 명의 도둑이 아직도 살아있을지 몰라서 1년 동안 동굴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그를 괴롭히려는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므로 동굴로 가서 주문을 외웠다. 열려라 참깨!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최근에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그 동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많은 보물을 갖게 된 것이 기뻤다. 그는 도시로 돌아왔을 때 그의 무궁무진한 보물장구에서 말에 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금화를 가져왔다. 나중에 알리바바는 아들을 동굴로 데려가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그 비밀은 자손 대대로 이어졌으며 그들은 그러한 행운을 누리면서도 절제된 생활을 함으로써 명예롭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 6장 어부에 관한 이야기 옛날에 늙은 어부가 있었다. 어부는 매우 가난해서 아내와 새 아들과 함께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어부는 날마다 이른 아침에 고기를 낚으러 나갔는데 그 물을 하루에 네 번 이상 던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어느 날 그는 이른 새벽에 달빛을 받으며 해변으로 나가서 자리를 잡았다. 세 번 그 물을 던졌는데 그때마다 묵직한 것이 올라왔다. 그런데 말할 수 없이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게도 그 물을 끌어올렸을 때 첫 번째 올라온 것은 죽은 당나귀 시체였고 두 번째는 돌멩이가 가득 찬 바구니였으며 세 번째는 흙과 조개껍질 덩어리였다. 이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독실한 이슬람 교도였던 어부는 기도를 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느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기도를 마치자 어부는 네 번째로 그물을 던진 후 앞서 그랬던 것처럼 힘들게 그물을 끌어올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고기 대신 노란 구리로 된 항아리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항아리는 단단히 봉해진 것처럼 보였다. 어부는 이러한 행운이 찾아와서 기뻤다. 쇠붙이로 물건을 만드는 주물공한테 팔아야지 그 돈으로 옥수수를 사야겠어 하고 어부는 중얼거렸다. 어부는 항아리를 이리저리 살피면서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흔들어 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어부는 나부로 된 항아리 뚜껑이 봉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값비싼 물건이 들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칼로 뚜껑을 열고 입구를 아래쪽으로 기울여 보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어부는 항아리를 앞에 놓고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때 갑자기 아주 진한 연기가 솟아올랐다. 그 바람에 깜짝 놀란 어부는 자기도 모르게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났다. 연기는 하늘까지 치솟아오르더니 해변과 바다 위를 따라 길게 깔리면서 거대한 안개를 이루었다. 어부는 기절할 지경이었다. 연기는 항아리에서 다 빠져나가자 다시 한 대 합쳐져 단단한 몸의 형상이 되었고 마침내 아주 거대한 거인의 두 배가 넘는 진이 요정이 나타났다. 그 같은 괴물의 모습을 보고 어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지니 요정은 어부를 사나운 표정으로 보더니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죽을 각오를 하거라. 널 살려두지 않을 테니까. 어부가 대답했다. 왜 날 죽인다는 겁니까? 방금 항아리 속에서 구해 주었는데 벌써 그 은혜를 잊은 겁니까? 아니 기억하고 말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네 목숨을 살려줄 순 없다. 단 한 가지 호의를 베풀겠다. 하고 지니 요정이 말했다. 그게 뭔데요? 하고 어부가 물었다. 네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내가 널 어떻게 죽이면 좋겠는지 네가 선택하게 하겠다. 지니 요정이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어찌하여 요정님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건가요? 당신을 구해준 대가가 죽음인가요? 어부가 물었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니 요정이 말했다. 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것이다. 나는 하느님의 의지를 거스르는 반항적인 요정 중에 하나였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내게 자기의 권력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자기 명령에 따를 것을 요구했어. 나는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지. 그의 요구대로 충성을 맹생하느니 차라리 그의 분노를 사겠노라고 말이야. 그러자 그가 나를 벌하기 위해 구리로 된 항아리에 가둬버린 것이야. 내가 감옥을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나부로 된 뚜껑에 위대한 하느님의 이름을 새겼지. 그리고는 한 요정에게 항아리를 주면서 바닷속으로 던져버리라고 명했어. 처음 백 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누군가 나를 백 년 안에 구해 준다면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맹세했지. 그 다음 백 년 동안 갇혀 있을 때에는 나를 구해 주는 자에게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보물들을 다 캐내어 주겠다고 맹세했어. 그리고 삼백 년째 갇혀 있을 때는 나를 구해 준 자에게 강력한 군주가 되게 해주고 항상 그의 옆에 머물면서 날마다 세 가지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맹세했어. 그래도 아무도 구해 주는 이가 없자 화가 나고 미칠 지경이었지. 이렇게 오랫동안 날 가둬두다니 누군가 날 구해 주면 이번엔 가차 없이 죽여버리겠노라고 맹세했지. 그리고 자신이 죽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겠노라고 말이야. 오늘 네가 날 구해 주었으니 그 선택권을 주겠다. 어부는 말할 수 없이 슬펐다.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새 아이들 때문이었다. 자신이 죽으면 새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해질지 생각하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래서 지니 요정의 화를 달래려고 애썼다. 제발 당신을 위해 내가 한 일을 생각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미 말했지 않느냐. 지니 요정이 대답했다. 바로 나를 구해 주었기 때문에 널 죽이려는 것이다. 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네가 무슨 이유를 대든 내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 자 서둘러라. 어떻게 죽기를 원하느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는가. 어부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기필코 내가 죽어야 한다면. 어부는 요정에게 말했다. 하늘의 뜻에 따르겠소. 하지만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선택하기 전에 다윗의 아들인 예언자 솔로몬의 봉인에 새겨진 하느님의 이름에 걸고 내가 묻는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 대답 해 주길 바랍니다. 지니 요정은 어부의 간청을 들어줄 의무가 있음을 알고 긴장 하면서 대답 했다. 원하는 질문을 해보거라. 어서 요정님이 실제로 이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위대한 하느님의 이름에 대고 맹세 할 수 있나요? 어부가 물었다. 그렇다. 위대한 하느님의 이름에 대고 맹세 하건데 그 속에 들어가 있었느니라. 지니 요정이 대답 했다. 그 말이 사실이란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항아리는 요정님의 발 한짝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작은데 어떻게 그 큰 몸집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부가 대답 했다. 가능한 일이다. 내가 엄숙하게 맹세를 했는데도 날 믿지 못 하겠단 말이냐? 지니 요정이 대답 했다. 못 믿겠습니다. 다시 그 항아리 속으로 들어간다면 모를까.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부가 대답했다. 그러자 지니 요정의 몸이 스르르 녹더니 연기로 변해 전처럼 바닷가를 따라 길게 뻗어나갔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곳으로 모이더니 항아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다. 연기는 계속해서 빨려 들어갔다. 한 줄기도 남지 않았을 때까지. 바로 그때 어부는 얼른 항아리 뚜껑을 집어 재빠르게 항아리를 덮었다. 요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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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님이 내게 부탁할 차례네요. 하지만 이 항아리는 원래 있었던 바다 속으로 던져버릴 참이에요. 그리고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살면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러 이곳에 오면 당신 같은 사악한 요정을 조심하라고 일러줄 겁니다. 자신을 풀어준 은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당신 같은 요정을 말이에요. 지니 요정은 온갖 말로 어부를 설득하려고 애썼다. 항아리를 열어라! 지니 요정이 말했다. 날 풀어주거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배신자, 네 말을 믿을 만큼 바보라면 내 목숨을 잃어 마땅하다. 너는 옛날 그리스 왕이 의사 두 반에게 했던 것처럼 날 그리하겠지. 내 그 얘기를 해줄 테니 잘 들어보거라. 하고 어부가 대답했다. 그리스 왕과 의사 두 반에 관한 이야기 옛날에 나병에 걸린 왕이 있었다. 의사들이 그 병을 고치려고 온갖 방도를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때 의술이 뛰어난 두 반이라는 의사가 궁전에 도착했다. 그는 자연과학에도 경험이 많아서 풀과 약이 가진 좋고 나쁜 성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두 반은 왕의 병에 대해 얘기를 듣고 의사들이 모두 포기한 상태임을 알게 되자 왕에게 해줄 처방을 찾아보았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 의례적인 의식을 갖춘 후 이렇게 말했다. 배하, 의사들이 배하의 나병을 고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처방대로 하신다면 약을 먹거나 바르지 않아도 나 깨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했다. 네가 약속한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너와 너의 자손 대대로 부자로 살게 해주겠노라. 치료를 해보거라. 의사는 집으로 돌아와 속이 텅 빈 방망이를 만든 다음 손잡이에 약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목젖에 맞게 공도 만들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왕에게 가지고 가서 말했다. 배하, 말을 타고 가서 이 방망이로 운동을 하십시오. 손과 몸에 땀이 날 때까지 이 방망이로 공을 치십시오. 손이 따뜻해져 이 방망이에 손잡이에 넣어둔 약이 따뜻해지면 그 기운이 온몸으로 퍼질 것입니다. 땀이 나면 약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니 운동을 멈추셔도 됩니다. 궁전으로 돌아가시는 즉시 욕실로 가셔서 몸을 잘 씻고 문지르십시오. 그러고 나서 푹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완전히 나아있을 것입니다. 왕은 방망이를 가지고 공을 치기 시작했다. 함께 놀이를 나온 신하들이 공을 주워다 주었다. 왕은 의사가 말한 대로 손과 온몸이 땀에 젖어 방망이 속에 든 약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오랫동안 공놀이를 했다. 그리고는 궁전으로 돌아가서 욕조에 몸을 담갔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놀랍고도 기쁘게도 나병이 완전히 치료가 되어 있지 않은가. 언제 병에 걸렸냐는 듯이 온몸이 깨끗했다. 왕은 옷을 입자마자 어전 회의실로 가서 왕자로 올라가 중신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새 약의 효능이 궁금했던 신하들은 아침 일찍 나와있었다. 그들은 왕이 완전히 치료된 것을 보자 매우 기뻐했다. 의사 두 반은 어전 회의실로 들어와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을 했다. 왕은 그를 보자마자 자기 옆에 앉게 한 다음 신하들에게 소개하고는 온갖 칭찬을 늘어놓았다. 왕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날마다 그에게 존경의 징표를 쏟아부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욕심 많고 시기심이 많았으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온갖 계략에 능란한 한 대신이 있었다. 그는 왕이 의사에게 쏟아붓는 선물을 보고 시기심을 느꼈다. 그래서 의사에 대한 왕의 존경심을 사그라뜨릴 음모를 꾸몄다. 배하? 하고 그가 왕에게 말했다. 배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적들이 배하를 살해하도록 보낼 수도 있는 사람을 배하께서 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아니 모르오? 하고 왕이 말을 가로막았다. 대신이 배신자며 악한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이 의사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어진 사람이란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소. 그가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았소. 내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면 어찌하여 내 목숨을 구해주었겠소. 그냥 누웠으면 저절로 죽었을 텐데 말이오. 그의 덕행에 대신이 질투가 나는 모양이구려. 하지만 아무런 까닭 없이 그를 미워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오. 신바뜨 왕이 아들인 왕자를 죽음으로 몰아나온 것을 막기 위해 한 대신이 신바뜨에게 해준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이 대신은 왕에게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오. 남편과 앵무새에 관한 이야기 아주 착한 한 남자에게 잠시라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다. 어느 날 급한 일로 집을 비우게 된 남편은 온갖 종류의 쇠를 파는 시장으로 가서 앵무새를 한 마리 사왔다. 이 앵무새는 말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본 이 일을 설명도 할 줄 알았다. 남편은 앵무새를 세 장에 넣어 집으로 가져와서 아내에게 방 안에 두고 자신이 집을 비우는 동안 돌봐달라고 말하고는 집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집을 비운 사이 별일이 없었는지를 앵무새에게 물었다. 그러자 앵무새가 아내의 나쁜 행실에 대해 고자질한 바람에 아내는 남편에게 꾸질함을 들어야 했다. 아내는 노예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하고 고자질했을 거라 단정했지만 노예들은 한결같이 그런 적이 없다면서 앵무새가 그랬을 거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의 질투를 없애고 동시에 앵무새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남편이 또다시 볼 일이 있어 집을 비우게 되었다. 아내는 한밤중에 노예들을 불러 한 노예에게 앵무새의 세장 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고 다른 노예에게는 마치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세장 위에서 물을 뿌리라고 명했으며 또 다른 노예에게는 앵무새 앞에 놓인 촛불 앞에서 거울을 들고 앞 뒤로 계속 움직이라고 명했다. 노예들은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아내가 하라는 대로 능숙하게 임무를 완수했다. 다음 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이번에도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앵무새에게 물었다. 그러자 앵무새가 대답했다. 주인님 밤새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몰아치는 바람에 정말 힘들었답니다. 밤새 천둥도 번개도 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남편은 앵무새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저번에도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세장에서 앵무새를 꺼내 바닥에 세 개 내동댕이 쳤다. 그 바람에 새는 죽고 말았다. 나중에 이웃들의 말을 통해 가엾은 앵무새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한 못된 행동에 대해 설명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새를 죽인 것을 후회했다. 이보시오 대신 하고 왕이 말했다. 대신은 대신한테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는 두 반 의사가 미워서 날더러 그를 죽이라고 하는데 난 그 남편이 앵무새를 죽이고 후회했듯이 후회하고 싶지 않소. 폐하! 하고 대신이 대답했다. 앵무새가 죽은 것은 사소한 일에 불과합니다. 그 남편은 앵무새의 죽음에 오랫동안 슬퍼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해칠까 두려워 의사를 죽이지 못하다니요. 제가 그를 적대하는 것은 질투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무고한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라면 어느 대신처럼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허락하신다면 그 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벌을 받은 대신에 관한 이야기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를 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종종 사냥을 나갈 때면 왕자도 함께 가도록 허락했죠. 다만 그럴 때면 늘 제상에게 왕자를 돌보라고 명했답니다. 사냥을 나간 어느 날 사냥꾼에게 자극을 받은 사슴이 뛰어가자 왕자는 제상이 뒤를 따라오는 줄 알고 사슴을 쫓아 멀리까지 달려갔죠. 그런데 너무나 멀리 그리고 너무 열심히 뛰어간 바람에 함께 간 무리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길을 잃은 사실을 안 왕자는 걸음을 멈추고 제상을 찾아 헤맸죠. 하지만 그 지역 지리를 몰랐기 때문에 더욱더 외딴 곳으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을 타고 헤매던 중 왕자는 아리따운 한 처녀와 마주쳤답니다. 처녀는 말에서 떨어져 다쳐서 울고 있었고 말은 달아나버리고 없었어요. 처녀를 안쓰럽게 여긴 젊은 왕자가 자기 등 뒤에 타라고 권하자 처녀는 기꺼이 그에 따랐지요. 말을 타고 폐허가 된 어느 집을 지날 때 처녀가 말에서 내려달라고 했어요. 왕자는 말을 멈추고 처녀를 내려준 다음 자기도 말에서 내려 말을 끌고 집 가까이 가보았어요. 집안을 들여다보던 왕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처녀로 가장하고 있던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기뻐하거라 아이들아 식사로 젊은 청년을 가져왔단다. 그러자 다른 목소리들이 그에 답하여 말을 했어요. 어디 있어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왕자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즉시 알아차리고 전속력으로 말을 달려 달아났지요. 그러다 다행히도 길을 찾아 아버지가 있는 궁전에 무사히 도착했답니다. 왕자는 재상이 자기를 소홀히 돌본 탓에 위험에 처했었다고 고해받쳤지요. 그러자 재상에게 화가 난 왕은 즉시 그를 목졸라 죽일 것을 명령했답니다. 배하! 하고 왕의 대신이 말을 이었다. 의사 두 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하께서는 두 반이 배하를 치료해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두 반이 배하께 저방해 준 약이 시간이 지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왕은 대신의 사악한 에의도를 알아낼 수도 없었고 두 반이 자기를 치료해 주었다고 확신할 수도 없었다. 대신과 대화를 하는 동안 왕은 마음이 산란해졌다. 그대 말이 맞소. 두 반은 내 목숨을 빼앗으러 온 자일 수도 있소. 약을 써서 쉽게 그리할 수 있겠지. 하고 왕이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왕은 신하를 불러 두 반 의사를 데려오라고 명했다. 왕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두 반은 서둘러서 왕에게로 왔다. 아는 거 내가 왜 불렀는지. 두 반을 보자 왕이 물었다. 모르옵니다. 배하께서 말씀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하고 두 반이 대답했다. 너를 부른 이유는 널 죽이기 위함이니라. 하고 왕이 말했다. 이 말을 듣자 두 반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배하, 왜 저를 죽이시려는 겁니까?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요? 하고 그가 말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왕이 말했다. 네가 날 죽이기 위해 이 궁전으로 왔다고 한다. 그러니 미연의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널 죽일 수밖에 없느니라. 내리치거라. 왕이 대기하고 있던 사형 집행관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나를 살해하러 온 이 불혼한 인간으로부터 날 구해내거라. 이런 잔인한 명령을 들은 두 반은 곧 그가 왕에게 받은 선물과 명예 때문에 그를 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생겼으며 마음 약한 왕이 그들의 말에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왕의 나병을 치료해 준 것이 후회되었지만 후회해봤자 이제는 소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두 반이 물었다. 이것이 배아를 치료해 드린 것에 대한 대가이옵니까? 배아! 그가 외쳤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배아의 목숨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배아를 죽이지 않도록 저를 죽이지 말아주시옵소서. 왕이 잔인하게 대답했다. 안 된다. 안 돼. 기필코 너의 목을 베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날 치료해 주었듯이 살해할 테니까. 두 반은 왕이 자기의 선의에 대해 그처럼 아기로 갚으려 하는 것에 대해 비통해하지 않고 죽을 각오를 했다. 사형 집행인이 그의 손을 묶고 큰 칼을 내리치려 할 때 두 반이 다시 한 번 왕에게 말했다. 배아! 그가 말했다. 배아께서 끝끝내 사형 선고를 철회하시지 않으실 작정이시니 적어도 이 척만은 들어주십시오. 제가 집으로 가서 제 장례식을 준비시키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선을 베풀고 제 책을 유용하게 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배아께 선물하고 싶은 책이 있사옵니다. 매우 귀중한 책임으로 배아의 금고에 조심해서 보관할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게 무엇인고? 무엇 때문에 그처럼 귀중하다는 것이냐? 하고 왕이 물었다. 배아, 그 책에는 온갖 특별하고 진기한 내용들이 담겨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섯 번째 장을 펼치시고 왼쪽 페이지에 세 번째 행을 읽어보십시오. 제 베어진 모기 배아의 질문에 대답해 드릴 것입니다. 두 반이 대답했다. 왕은 호기심이 잃어 다음 날까지 사형 집행을 미루고 사모왕 감시하에 두 반을 집으로 보냈다. 그동안에 두 반은 모든 일을 정리하고 그가 죽고 난 후에 들어보지도 못한 경이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소문을 냈다. 다음 날 대신들과 통치자들과 호위들 그리고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경이로운 일을 직접 보기 위해 어전 회의실로 몰려들었다. 의사 두 반이 끌려 들어왔다. 그는 손에 책을 든 채 왕자에 앉아있는 왕의 발 아래로 나아가 큰 그릇을 달라고 하더니 거기에 책을 싸고 있던 책 커버를 놓고 책은 왕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책을 받으십시오. 제 목이 잘리면 그 목을 그릇에 있는 책 커버 위에 놓으라고 명하십시오. 그러면 제 목에서 흐르던 비가 즉시 멈출 것입니다. 그때 책을 펼치십시오. 배아의 질문에 대해 제 머리가 대답해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배아의 관대한 처분을 간청드립니다. 소인은 아무런 죄가 없사옵니다. 아무리 간청을 한다 해도 돌이킬 수 없다. 네가 죽은 후 네 머리가 말하는 걸 들으려면 네가 죽어야 하느니라. 하고 왕이 대답했다. 왕은 이렇게 말하며 두 반의 손에서 책을 낚아채가며 사형 집행인에게 목을 칠하며 억령했다. 단칼에 잘린 머리는 큰 그릇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런데 머리가 책 커버 위로 떨어지자마자 피가 멈추는 게 아닌가. 그리고 왕과 모든 구경꾼들에게 놀랍게도 머리가 두 눈을 뜨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배아, 책을 펼치시겠사옵니까? 왕은 그 말에 따라 책을 펼치려 했다. 하지만 책 낱장들이 한 대 엉겨붙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자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고 침을 묻혔다. 황제는 여섯 장째 책을 펼쳤을 때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두 반에게 물었다. 여봐라,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지 않느냐. 책장을 더 넘겨보십시오. 하고 머리가 대답했다. 왕은 그 말에 따라 매번 손가락에 침을 묻히며 책장을 한 장씩 넘겼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경련이 일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왕은 심하게 발작을 하며 왕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의사 두 반은, 아니 두 반의 머리는 독이 퍼지는 것을 보며 왕의 목숨이 금방 끊어질 것을 알았다. 복군이요! 하고 머리가 소리쳤다. 권한을 남용하여 모고한 사람의 머리를 치는 군주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이제야 알겠는가. 불의와 잔악 행위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느님이 벌을 내리시는 법이니. 목이 이렇게 말을 마치자마자 왕이 쓰러져 죽었다. 목도 숨을 거두었다. 어부는 그리스 왕과 의사 두 반의 이야기를 끝내고 아직까지 항아리 속에 가두어두었던 지니 요정에게 말했다. 왕이 의사 두 반을 살려주었다면 하느님께서 왕의 목숨을 살려주었을 것이다. 네 경우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네가 나를 죽이려 했으니 나 또한 너한테 잔인하게 굴 수밖에 없다. 한 마디만 더 들어보거라! 지니 요정이 소리쳤다. 널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마. 아니, 해치기는커녕 너에게 엄청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어부의 마음이 움직였다. 네 말을 듣겠다! 하고 어부가 말했다. 믿을 만한 맹세를 한다면 말이다. 네가 한 약속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라. 그러면 항아리를 열어주겠다. 감히 그 맹세를 어기지 않으리라 믿으니까. 요정이 맹세를 하자 어부는 즉시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다. 그러자 연기가 솟아오르며 요정이 형체를 드러내더니 항아리를 바닷속으로 걷어차버렸다. 염려하지 말거라. 네가 놀라는 모습을 보려고 그랬을 뿐이다. 내 마을이 진심이라는 걸 확인해 주겠다. 그물을 가지고 날 따라오너라. 지니 요정이 말했다. 그들은 마을을 지나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거대한 평지로 내려갔다. 그러자 네 개의 언덕으로 둘러싸인 호수가 나왔다. 호수가에 이르자 지니 요정이 어부에게 말했다.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거라. 물속에는 수많은 고기들이 험쳐다녔기 때문에 어부는 고기를 잡을 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고기들은 흰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네 가지 색깔을 띄고 있었다. 어부는 그물을 던져 색깔별로 한 마리씩 고기를 낚았다. 그는 한 번도 그러한 고기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처럼 신기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자 너무나도 기뻤다. 그 고기들을 가지고 가서 황제에게 바치거라 하고 지니 요정이 말했다. 그러면 황제가 많은 돈을 줄 것이다. 날마다 이 호수에 와서 고기를 잡아도 좋다. 하지만 경고하건대 하루에 두 번 이상 그물을 던져서는 안 되느니라. 그랬다가는 후회하게 될 거야. 요정이 이렇게 말하고 발로 땅을 치자 땅이 갈라지더니 요정을 삼키고는 다시 다쳐버렸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